인간은 그냥 저급하게 살 수도 있어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인간한테는 선택권이 있어요. 이거 되게 귀한 겁니다. 저는 막 사는데요. 그건 귀한 거예요. 막 살 수 있는 선택권을 하늘이 준 거예요. 너 마음대로 막 살아봐라. 대신에 카르마로는 하늘이 갚아주지만 막 살 수 있는 선택권은 줬어요. 인간은요. 우주에서 정말 귀한 존재가 됩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양심의 명령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삽시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양심의 명령이 있다는 걸 선명히 알고 선택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실지.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왜냐고 하느님도 강요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강요해요. 여러분을 만든 조물주도 강요하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강요합니다. 다만 아버지 뜻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인간을 고귀하게 쓰려면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다. 여러분 안에도 똑같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선택의 폭을 넓혀보시라는 거죠. 나는 다 알겠는데 나는 내 욕심대로 살기를 선택하겠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죠. 저는 선택을 이왕이면 더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도우려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수 없어요. 왜냐. 도덕이라는 건 강요하는 순간 도덕이 아니게 돼요. 강요받아서 여러분이 지금 저한테 제 협박에 넘어가서 아 죽겠는데 여기 여기라도 좀 나와 있을라 그랬더니 나오려니까 또 양심을 하라고 그러고 어쩔 수 없이 죽겠어서 양심로 쓰시면 이게 도덕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만 이 도덕은 빛을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계속해서 저를 포함한 보살들은 유혹을 해보는 거예요. 계속 자극하고 유혹하고 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어지게 돼야 이야기가 끝나요. 그전에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서 될 문제면 예전 4대 성인들 나왔을 때 사람들 붙잡아 놓고 때려서라도 시켰겠죠. 그렇게 해서는 도덕이 아닌 게 돼요. 강요받아서 할 때 여러분 도덕이라고 양심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느님은 내한테 이렇게 양심으로 명령하신다. 그럼 이거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늘이 주는 선택권이 있어요. 다만 저 같으면 이왕이면 더 나은 선택을 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여드린 거예요. 나쁜 선택. 욕심만 따랐을 때 찜찜한 그 삶의 결과 양심을 따랐을 때 자명한 삶의 결을 자꾸 저는 양극단을 보여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좋은 걸 선택하고 싶게 유도하는 겁니다. 보살 또는 거기까지가 몫이지 그 이상은 보살의 몫이 아니야.